뱅 빙결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빙결멀린 빙결멀린 하는것처럼 뱅킹은 고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 때리면서 딜 들어갔고 빙결들어 삼성 임팩트 한번 구경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악 고양이 백이 같이 서 빙 감소 자 누굽니까 할로윈 고수 할로윈 고수 밀리한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기준 탁 들어가고 넘어졌는데 소멸이 이라고요 여러분 우와 그러면 진짜 기기? 이거 난리였지? 진짜 기기키지 나의 이름은 버리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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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양이 소리 너무 잘 내시는데? 죄송한데 게임 좀 들으면 안 돼요? 뭐랄까요? 힐 하는 딜러? 힐 딜러? 힐 딜러 힐 딜러 어 백퍼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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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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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버, 음아버 블랙셀다, 블랙셀 자, 이렇게 오, 좋아요 200% 후라 후라 이렇게 막 나처럼 하잖아요 팍팍팍 내리고요 여신 엘리스 킬과 같다고 하죠? 개수도 200% 그 다음에 2성부터 기절했고 오, 기절했어 임팩트 한 번 봅시다 자,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은 전체기다, 이 말이죠 자, 어떤 느낌 듭니까? 아마도 이게 그냥 파열 250% 파열 네 전체폭 감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지는데 제 친구는 약해지겠네요 그렇죠, 그렇죠 일단 우리가 딜을 주고 적들은 공격합니다 절대 안 놓쳐 오, 뭐가 더 있어 오 한 번 더 터치 예, 리허설이라서 이동해도 잘해도 됩니다 빡 빡 빡 때리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, 여러분?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빡 빡 증폭 하나도 없는데 10만 나와 볼게요 아, 이거 상대가 필살기 쓸 때쯤 됐을 때 이걸 써놓으면 필살기가 좀 효과 때문에 필살기 많잖아요 비기 같은 거 네 삼성 한 번 볼게요 아, 이제 삼성이죠? 드디어 뿌리 드디어 뿌리 나오는 아, 눌러버렸네? 읽지도 않고 올라온다 화났어, 화났어 자 sho 효과 diver 오, 갑자기 Sono 무서워 위에 number 이렇게만 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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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ta 더 OMG 확실히